안녕하세요 오진진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나주시 왕국면에 왔는데요 오늘도 시골집 매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와봤고요 이 집은 면 소재지랑 차로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들어오는 입구는 넓진 않아요 앞에 보시면 도로가 있긴 하고 이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길이 좁아서 차로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을 보러 가시죠 크진 않지만 조그마한 도로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길이 있어요 마을 길이 저기 멀리 보시면 엄청 큰 기관집 보이세요? 마당 밑에 저 집 한번 촬영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나무가요? 죄송해요 아니 이파리도 없어서 어떻게 뭐 맞출 수가 없네요 여기 마을은 조용하고요 보면 사료 공장이 많네요 우성사료 사료 공장이 많고 사료 공장은 냄새가 나거나 그래요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? 저는 냄새 안 나는데 저 사실 하나도 안 나는데 소음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요 조용합니다 저 앞에 태양이 아니고 뭐지? 저기 가두리 양식장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기 논인 것 같은데 저기서도 뭘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지나갔잖아요 안은 아직 안 보고 왔는데 집이 참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때서 봤을 때 좀 특이하게 처음 보는 그런 시골집이고 이 집은 아니고요 더 가지 않아서 이렇게 또 길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길을 타고 오면 되고요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우측에 있는 집입니다 뭔가 좀 신기해요 뭔가 평범한 듯 하면서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입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대문을 다 주셔도 될 것 같고 대문 달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가 너무 좁다 보니까 대문을 달면 불편할 것 같아요 달려면 여기 안쪽에 달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구조가 그러니까 입구가 좀 좁네요 엄청 여기 참고도 좀 보여드리러 갈까요? 그럴까요? 여기 이 집 거죠? 네 이 집 거에요 멍멍이 집이 있구요 목재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오 버섯 키우셨나 봐요 아 그래요 고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섯 키우셨던 것 같고 여기 안쪽은 다듬어진 나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무들 보관하고 있는 나무 창고가 있습니다 나무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마랑이 수면술 네네 아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결계가 쳐져 있어서 진짜 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정리하고 여기 꽃 심어놓으면 진짜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꽃길이에요 꽃길 그러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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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빨리 저기 뚫고 가보시죠 네 먼저 가시죠 아 예 먼저 가시죠 아 예 가시죠 형님 먼저 지붕은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지붕은 다 돼 있어서 안에 리모델링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아 여기 또 길을 누가 내놨네 여기 이렇게 예 걸어가라고 또 뭔가 이렇게 풀숲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새 새 새 새 어 새 새 새죠 네 아 급정 그만 먹어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오 집도 크다 그쵸 아 이 커튼도 이쁘게 달아 놓으셨네 아 커튼도 좀 알록달록하느라 꽃무늬고 여기도 전체가 다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네요 마당 관리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마당만 관리하시면 정말 예쁜 집 될 것 같고 어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올까요 뒤쪽도 지금 깔끔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영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딱 제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벽들도 짱짱하고요 수리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니까 또 뒤쪽도 깔끔하고 나무만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나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지붕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으니까 메인들은 좀 한번 베어내야겠네요 네 한번 베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있네요 마당 정리하실 때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나무는 전기톱을 쓰면 안 돼요 왜요? 이빨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리얼톱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공구상 가면 한 2만 원짜리 있어요 좋은 거 좋은 거 써가지고 한번 쓰고 바로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집이 깔끔하네 나무문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감성 있는지 뭔가 맞아요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감성 있는지 이것도 나무로 나무 의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벽공 작업을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당의 상태인데 우선 풀 다 베고 풀만 베어도 될 것 같아요 풀 베고 뭔가 잔디 깔고 딱 하면 네 되게 신기한 구조예요 어 진짜요 봐 보시면 길이 이렇게나 있잖아 여기 길 이렇게 있고요 딱 한 명 갈 수 있어요 길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우측도 좀 보여드리고 여기 발 앞에는 그 쓰레기 태우는 것도 있고 아 아궁이 미니 굴뚝도 이렇게 예 미니 굴뚝 감성이네 아 진짜 재밌다 여기 집이 좀 재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잘 정돈하면 뭐 약간 평상으로 앞으로 갖다 놓으면 좋겠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잘라 놓고 아니요 궁금해진대요 어 빨리 안에 들어가보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그냥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 그냥 자체가 감성이네 아니 좀 더 멀쩡하네 진짜 마루도 튼튼해요 지금 보시면 그쵸 튼튼하고 방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충고도 어 높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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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크다니까요 진짜 제가 올라가보겠습니다 올라가보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 이렇게 여기 커튼을 쳐 놓으니까 조금 어둑한 그런 느낌은 좀 나고요 아늑한 네 아늑하고 지금 제가 이러려고 시계 샀거든요 여기 완전 남양이에요 완전 남양 보여드릴까요 남양 그러네요 네 남양의 집이고요 저기 안쪽부터 집을 보고 오시죠 네 오 근데 진짜 오 근데 마루 아 또 이런 거 볼까요 네 감성 소리긴 한데 네 들어오세요 오 아 잡아 드릴까요 응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아니 여기 진짜 괜찮다 이 집 여기 방 이렇게 있잖아요 돌면 또 있어요 안에 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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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먼저 가봐요 아 네 방이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오 여기 또 수다 공간이 또 여기 우와 여기 조명도 우와 조명 이거 취침 등 이거 그냥 일반 등 아 좋다 여기 와 나는 이런 건 처음 보네 오 세지네 소름 와 진짜 이쁘다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와 이거 이렇게 켜면 어쩌냐면 완전 그 분위기가 오 좋아져 오 무섭다 이런 조명도 가지고 있고 네 여기는 이렇게 창고 공간인데요 창고도 아니고 그냥 잠깐 놔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락방도 아니고 그냥 진행자 그냥 뭐 놔두는데 예 그 수납장 네 수납장 오 맞아요 오늘 말씀 잘하신다 배우신 분이구나 어 시계도 네 그냥 여기에 그냥 이 집에 그 별명을 만든다면 그냥 감성이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아니 영화 세트생 같아 이거 최고 높아요 그쵸 여기는 원래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 문이 있었네 원래 아 원래 문이 있었어요? 봐보세요 이 문이 원래 있었는데 문을 떼 놓으셨네 아 요렇게 되어 있는 방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면 바깥이 보이는데 솔직하게 밖에 풍경이 막 지금 예쁘진 않아요 앞에 사료 공장이라서 근데 내 생각에는 마당을 잘 갖고 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마당만 잘 해 놓으면 네네 아니 그 뒤에 쭉 괜찮네 아 저쪽은 괜찮네요 지금 그냥 바로 이 방에서 바라보는 바로 앞쪽 풍경은 막 예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른 집 또 반은 다르마 가봅시다 네 어 여기 집이 특이하네 여기가 한 방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요 뭐 손님방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여기가 또 방이 있습니다 여긴 창고방 같아요 그쵸 천장도 아직까지 흙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앞에는 뭐 이렇게 책들이랑 잡템들 많이 보이고요 여기는 창고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로 돼 있는 것 같고 어 근데 진짜 엄청 깔끔한데 집이 튼튼하고 좋네요 진짜 이거는 솔직히 여기는 청소만 하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전기공사만 조금 하시고 그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입구쟁이가 할 필요 없어서 조명공사만 좀 하시고 이렇게 조금 어긋난 것들만 좀 고치시고 바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가시죠 네 네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음 변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번 안에 좀 보여 드릴까요 문 뒤쪽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기 쪽이요 네 한 번씩 들어갈게요 아 변기 있습니다 여기 변기가 있어요? 네 뭐 하는 거예요 오늘? 밑에 보시면 변기 보이시죠 귀여운 헬로키티로 되어 있습니다 괜히 졸았네요 네 아니 집이 저 앞에 커튼 달아 놓으니까 조금 어둡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좀 뭔가 감성이 있으시면 사신 것 같아요 어 네 진짜 집이 좋아요 근데 이 방은 좀 도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은 좀 도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이 제일 사용감이 많아 보이는 그런 방이고요 옆에 이제 주방 공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우와 와 정 진짜 넓다 쭉쭉 빠져 있네요 여기 식탁도 있고 싱크대 이렇게 있고 싱크대도 조금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여기 시골에 처음보는 헌풍기가 있네 그러니까 한번 거치신 것 같아요 네 그쵸 할머니 씩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도 걸려 있고 그리고 집은 여기가 뻥뻥 뚫려 있어 가지고 네 엄청 시원시원해요 그렇죠 다 커튼을 달아 놔 가지고 좀 집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커튼을 좀 바꾸시면 더 체경도 잘 들고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이네요 여기가 아까 그 위로 빠진 문이죠? 네 아까 그 밖으로 그 아궁이 있던 데로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진짜로 이 집은 그냥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청소하시고 이 주방 공간이랑 안방만 도배 한번 하시고 청소 깨끗하게 하시고 오시면 바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어차피 화장실도 안에 있고 네네네 화장실도 수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네 요거에 더 있나요 혹시? 아뇨 이제 끝났습니다 아하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저희가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시골집을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시골집은 겉에서 밭에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마당 공간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또 이런 구조도 좀 신기한 것 같고 집을 딱 왔을 때는 집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집 실내에 들어와 보니까 집도 정말 깔끔하고 먼지만 좀 정리하시고 안방이랑 주방 도배 정도만 하시고 화장실은 수리를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남양인데 지금 커튼을 달아나서 조금 집이 어두워 보이긴 한데 이 커튼만 치워도 정말 회사지 잘 들어오고 좋은 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